23주년이 흘렀고요. 오늘 제1회 우리 23주년 광흐리 마을 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박수 한번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스물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고향을 지키고 사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이렇게 금지에 나가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해외에서 물 건너서도 이렇게 고향의 마을 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가을 저녁 날씨에 이렇게 마을 회관에서 맛있는 음식과 또 이렇게 정다운 대화와 함께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셔서 저는 정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청풍연가라는 노래인데 혹시 다들 아시나요? 네. 정말 전국적으로 요즘에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 이 청풍연가의 고향이 어디냐면 청풍연가의 고향이 바로 이곳 광흐리입니다. 네. 이곳 광흐리. 왜 청풍연가의 고향이 광흐리냐면 우리 광흐리 강화동 출신인 네. 노윤태 선배님. 아 노윤태에요? 저는 자꾸 노무현 노태욱을 생각해가지고 네. 하여튼 우리 그 광흐리 강화동에서 퇴근하시고 수모를 직접 겪은 아픔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전천에서 열리는 박달가유제 아시죠? 네. 박달가유제. 12회 박달가유제. 청풍연가를 가지고 나가서 당당하게 제가 금상을 받고 네. 이렇게 가수활동을 시작하게 된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풍연가의 고향이 바로 여기 광흐리인데 제가 10년이 넘도록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청풍연가를 한 곡 부를텐데요. 정말 다른 데서 부르는 그런 청풍연가보다 다 그렇게 뜻깊은 그런 노래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청풍연가라는 곡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다른 곳에서도 이 청풍연가를 불러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이런 반주기도 있고 노래방 기계에도 청풍연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까운 분들이랑 어디 시내에서 노래방에 가시거나 모임 가시면 꼭 청풍연가를 여기 광흐리에서 탄생한 노래니까 다른 데 노래가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 노래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저는 고향이 어디냐면 저기 강권놈 황석, 사오리, 부산 지나서 장선리 달랑곡에 삭삭골이 제가 고향이에요. 네. 장선리 삭삭골이 고향이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직 거기에 지금 목사 지고 계시고 얼마 전에 연빈체육대에 가셨었죠? 네. 거기에서 좀 보셨나요? 네. 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데 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자식을 여섯이나 낳으셨어요. 네. 뭐 낳고 싶어서 낳은 건 아니겠지만 여섯을 낳으셨는데 자식들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이모님들하고 같이 지금 유럽여행 가셨어요. 뉴질랜드. 박수! 네. 그래서 원래 안 가셨으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공연하는 데 같이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데 같이 못하지만 유럽여행 가셔서 지금 재밌게 놀고 계시는데 아버지는 좀 아휴 이렇게 다니는 걸 좀 힘들어하시고 잘 안 다니죠? 그래서 집에서 호래비처럼 집에 지금 혼자 계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셨던 분들도 이렇게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 노래 270분이 오셨어요? 지금 안에 계신 분이 지금 한 50분 되시고 밖에 지금 230명 정도 되신가요? 네. 네. 하여튼 네. 밖에서 추운데 고생하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오늘 조촐하게 제가 노래를 많이는 안 부르고 천풍연가 하고 부르고 오늘 또 서울에서 금방 공연을 마치고 바쁜 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또 예쁜 가수님이 또 계십니다. 가수님 모셔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은 우리 가수들의 날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마음껏 회보도 푸시고 스트레스 푸시고 그동안 여름에 더운데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마을에 간에 모여서 서로 맛있는 것도 많이 나누시고 정담도 나누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에 모실 가수님은 요즘 예쁜 여자라는 그 노래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민정 가수님이에요. 고향은 아 살던 데가 저기 황석 돌다리? 황석 황석 예 황석 옛날에 제가 장서에 살 때는 황석만 해도 정말 신애였었어요. 설날 세뱃돈 받으면 딱지 사러 다마사러 권총 사러 황석으로 왔었는데 바치제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꼴짝이 돼버렸어요. 이제 저희 동네는 저희 동네는 신장도가 쫙 나있고 황석에는 지금 길도 안 깔려있고 초구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 정말 세월이 이렇게 무심한데 어 제가 청풍연가라는 곡 한 곡 불러드릴게요. 그래요? 네. 뭐 다른 사람을 끊어가지고 통화에 다 이렇게 문을 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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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nal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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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는 이 봉선 내 맘과의 진리 사랑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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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선 우리의 진리 이진호님 반갑습니다. 미인님 반갑습니다. 지금은 여기 청풍명 광일이 33주년 됐습니다. 33년만에 처음으로 광일이 마을분들이 모여서 지금 조재관의 청풍명을 듣고 있습니다. 변한 어린 배구의 청풍명 변한 어린 배구의 청풍명 변한 어린 배구의 청풍명 변한 어린 배구의 청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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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에 가서 어느 곳에 가서 부르는 거 보니가 오늘 청풍영화의 고향에서 이렇게 부르니까 정말 카메라 서럽고 제가 이렇게 방바닥에서 청각등 밑에서 이렇게 안방에서 노래 부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10년 제가 10주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10주년에 청풍영화의 고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노래를 한 곡을 더 불러야 되나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나 신나는 거 불러요 아 그러면 제가 또 신곡이 나왔어요 신곡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 빠른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제 노래 신곡 하나 부를게요 당신은 내꺼라는 곡입니다 자 이 곡 한 곡 부를게요 당신을 사랑해 바라뿐인 당신을 사랑해 기도 없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맑은 눈빛으로 환하게 웃어주는 당신이 내 사랑입니다 내 맑은 눈빛으로 환하게 웃어주는 당신이 내 사랑입니다 멀에 있어도 내 사랑은 너무너무 이 당신입니다 세월의 들어도 내 기억은 나겠죠 내 가슴에 다시 붙일 필요로 내 가슴에 다시 붙일 필요로 당신이 맘에 간에 져들려고 내 가슴에 다시 붙일 필요로 아멘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해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당신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19,000년에도 내 마음의 정사랑 당신도 당신을 가져도 이 사랑을 이를 받아주세요 내 너도 당신 다른 너도 당신 마지막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겟도 그 처방 흥미가 해겟도 그 처방 흥믁 그 처방 흥미가 저처럼 그날 사랑해 황홀님! 황홀님 사랑합니다 황홀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형님께서는 낮에 어디 장에 갔다 오셨나봐요. 아 장에 송팔구 아 네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우리 머리에서 오늘 공연을 마치고 이렇게 바쁘게 오신 우리 이민정 가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풍명 광일이 마을분들이 33년 만에 지금 모여서 마을회관에서 지금 가수 조재근과 이민정씨 지금 라이브 공연을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민정입니다. 저도 일어나기는 처음이라서 떨리네요. 아까 수원에서 공연을 할 때도 이렇게 안 떨렸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손님께 너무 떨려요. 사실은 조재근씨가 청풍명가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작년에 우리 노윤태 선생님한테 전혀 저런 이미지 안 나는 예쁜 여자라는 곡을 저한테 주셨어요. 청풍명가가 아니고 이 나이에 예쁜 여자라는 곡을 우리 선생님께서 노윤태 선생님께서 만들어서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가면 제가 부르고 다녀도 맞는 건지 영 쓸데가 없다고 그러면 말씀을 과감없이 해주세요. 하하하하 제가 황석이 저희 외할머니 집이었어요. 장씨세요. 우리 엄마가 장씨씨고 우리 외할머니는 최소원씨라고 혹시 알고 있다라는 분이었는데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황석했을 때 그 황석 거기 버스 정류장 앞에 그 뭐지 노랗게 물든 단무지 공장이 있었잖아요. 닭박! 닭박! 거기에 거기에 타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우리 친구 유 유 누구누지게 이따라 같이 타가서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청풍장에 가시면 나루터를 타고 가잖아요. 나루비를 그리고 항상 이렇게 풀빵을 요만한 풀빵을 꼭 타가 달려줬어요. 예예 그런데 저는 그 기억이 있는 나이에 생생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 노랜드의 선생님의 예쁜 여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발들도 예쁘죠 맘씨도 예쁘죠 매력이 있는 여덟이에요 슬픈 중화를 보면 눈물이 맘씨도 우는 여자에요 소름을 험구 내리는 나를 눈빛 맞으며 벗고 싶어 꽃피가 내리면 꽃피가 내리면 꽃피가 내리면 꽃피가 내리면 꽃피가 내리면 꽃 punto 꽃피가 내리면 꽃피가 내리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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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워져 갈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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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 깜짝 슬픈 걱정 딱 한순 이었어요 불빛 깜짝 슬픈 걱정 헝 헝 헝 헝 헝 헝 헝 헝 아 오늘 저희가 연말에 노인트 작곡가님의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버스를 한 대 보내면 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버스를 한 대 준비해 주신대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 가수들은 그냥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두고 전해 드리는 거구요 어디가 어디 소리가 소리가 나 자 이제 오늘 우리 광으리에 주민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오늘 펩포도 푸시고 노래도 행복하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는데 이 노래도 그냥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걸고 오늘 1등이 상품이 뭔가요? 아까 보니까 아 빈칠 아 우리 광으리 분들은 멀리 정도로 이렇게 뽕이 심한거에요 아까 보니까 뭐 TV 두 대하고 자전거 몇 대 있던데 그거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충북 제천시 청풍명 광이리입니다 광이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수물이 돼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산 쪽에다가 한 열매가구 마을로 형성돼서 그곳에 계시는 분들하고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곳을 모이셔서 지금 여기 모이셔서 미국에 계신 우리 후배 한 분이 자비로 이 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천 청풍입니다 제천 청풍 이중에서는 아무거나 골라서 골라서 가져가시는거고 오늘 모래자랑 신청을 받도록 하고 이장님 어디계세요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주최를 하시고 이렇게 오늘 오다보니까 너무너무 경치도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정을 쌓아가시면서 이렇게 도둑하게 도둑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고 우리 이장님은 이장님과 같이 오시는 분 어디계세요 우리 이장님 성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일 처음 볼 때는 노래자라면 참고하시는거에요 강림들어 강림들어 이장님을 모시고 와요 한말씀 전하고 이장님이 나오시는 이장님 성원님을 모시죠 우리 강욱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이장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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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돈 주신 형님은 이 강의대에서 직색이 어떻게 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마을 지도자에요? 제가 이렇게 형광등 밑에서 노래한 것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만원짜리 받아보고도 정말 처음이에요 맨날 수표만 받다가 아 농담이고요 하여튼 기분 좋으면 주시고 CD С Lamye Doha 가져 가시고 오늘 재미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강을나물의 발전을 위해서 joeunjoesang 고생하시는 우리 이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 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자andez주신데어서 고맙습니다 지금 20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처음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분 대도 안 와요. 총 인원이 여기 광화동산 사는 사람이 15명이래요.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개가 17만. 그래서 청국면에서는 제일 지근 동네래요. 제일 지근 동네인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자는 건 어떨는지 모르지만 좀 많이 잡수시고 기분 좋게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래 못하면 벌금 있어 벌금 내놔 노래 못하면 지금부터 벌금 벌금이 있습니다. 아시죠 형수라도 시켜야지. 벌금 날래 노래할래. 그럼 벌금. 그럼 아무것도 없어. 벌금. 노래 못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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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에 청했습니다. 그러면 형수님 계시니까 이장인 사모님 것도 있어. 오늘 저기 노래 하시는 것보다 벌금 내시는 게 저한테 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노래 신청을 좀 미리미리 받으시고요. 오늘 저한테 우리 미국에서 지금 오신 선배님이신데 어린이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잠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역시 미국에 가셔서 성공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벌써 때깔이 좀 달라요. 저한테 이렇게 보자마자 반갑다고 금일봉을 금일봉을 또 전달해 주셨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못쓰고 미국 가야 쓸 수 있는 미국 전통시장 상품권을 자세히 줬습니다. 하여튼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 반갑습니다. 동생 누님 또 우리 승모님도 계시고 참 굉장히 뜻깊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참 33년만에 이루어진 게 참 너무 좀 느린감도 있지만 참 아 굉장히 감회가스러운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계속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해. 뭐라고? 아니 네가 알아서 해. 신나는 노래야. 영어래. 아니 영어로 안 보네. 아니 영어로 안 보네. 영어로 안 보네. 이 시컬 본지야. 시컬 본지. 네 포스 내고 있어. 야 청풍 연가야. 청풍 연가. 청풍 연가야. 아까 했잖아. 아까 했었어. 야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해. 빨리해. 우리 오늘 사러 왔어. 1만 원. 오늘 사러 왔어. 하하하하. 지금 찍고 있는 것이 평생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보다 흔들끼리 하신 걸 알았지만 벗수목에 가기 아직 남아있어요 가지지 말아야 잊지 말아야 잊지 말아야 잊지 말아야 잊지 말아야 우리의 손을 다 떠나가지만 엉덩이 저렴하게 아주 나와 있어요 우리의 손을 다 떠나가지만 우리의 손을 다 떠나가지만 우리의 손을 다 떠나가지만 엉덩이 화나고 내 놀이 이곳에 이렇게 다시 가달라고 언제든 우리의 손을 다 떠나가지만 엉덩이 저렴하게 아주 나와 있어요 우리의 손을 다 떠나가지만 우리의 손을 다 떠나가지만 지금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30살까지 자랐던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은 물소가 잠겼지만 지금 산쪽에 한 열다섯 분이 살고 계십니다 오늘의 손을 다 떠나가지만 우리의 손을 다 떠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그 안에 있는 이곳을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 따라 떠나가지만 언젠가는 우리 처음으로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 피우는 교회 앵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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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콘이 없습니다 앵콘이 없습니다 앵콘이 없습니다 앵콘은 없습니다 앵콘! 앵콘 할 실력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달려가셔서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형님은 이따가 노래 하실거에요? 나 안해 아 벌금 내신거에요? 저기 노래자랑을 노래자랑이라고 그러니깐 나는 노래도 못하는데 무슨 노래자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노래자랑이 아니고 그냥 노래 한마디씩 하는거에요 하시는건데 그중에 가장 잘하시는 분은 집에 없는거 한가지를 드림댑니다 테레비가 없다고 그러면 테레비를 드릴거시고 냉장고가 없다고 그러면 냉장고를 드릴거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리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 없으니깐 우리 강의리에서 연세가 싹 많으신 어르신이 어느 분이세요? 어디계세요? 아니 아니 형님 언 나 팔 빠져요 언니 언 나 팔 빠져요 언 아주머니 이름 네 우리 강의리에서 가장 어르신 한번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뭘 잘하세요? 아무것도 해야 돼 춤을 추세 난 춤을 추세 아 무면허 운전은 잘하시고 네 아 엄마 돼지 엄마 돼? 아이참 아이참 예예 잠깐만 우리 어머니 어머니 아유 언 나 팔 빠진다니깐 네 네 아 아까 보니까 노래도 잘하시던데 지미 형 지미 형 노래하실 때 돈 안 내도 되니까요 그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부르세요 박동남 야 거짓말 하나 하자 응 박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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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남